지난해 추석을 나흘 앞두고 들이닥친 태풍 흰남로로 포항 오천시장은 쑥대밭이 됐는데요. 1년 만에 돌아온 올 추석은 수해를 말끔히 씻어내고 다시 손님 맞이해 분주합니다. 이왕이면 오천시장에서 대목장을 보자는 지역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6일 오천 중심가 도로는 황톤물이 넘실대는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올 추석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시장은 정돈된 모습입니다. 입구부터 대목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발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목청을 돋아 흥정하는 상인들 모습에서 시골 오일장의 정취가 물씬 풍깁니다. 때마침 지역 이장과 분여회, 읍사무소 공무원들이 장보기 행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수해가 난 전통시장 물건을 팔아주자는 취지입니다. 상인이면 딴 데보다 오천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장사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난해 수해 복구에 일손을 보탰던 이장은 활기가 넘치는 시장의 모습이 흡족하기만 합니다. 밝은 모습이고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작년보다 비교를 하니까. 지난해 대목장을 앞두고 잔뜩 들여놓은 물건을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폐기한 상인은 스스로 대견하다는 눈치입니다. 못 쓰는 거는 버리고 새로 구입하고 재활용할 거는 재활용하고 이래가지고 오늘 이제 대목 본다고 이래 있는데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5년 터줏대감 상인은 일부러 장보기 행사에 동참한 이웃이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단체에서 이장님들도 저를 팔아주러 오고 그러니까 참 감사하지요. 언제 영업을 재개할지 기약 없던 전통시장이 상인들의 재기 의지와 지역민들의 십시일반 정신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